한국의 대학생활 한국의 대학생활 한국의 대학생활 한국의 대학생활 형기씨 여긴 왜 왔어요? 저 여기 봉사하거든요 봉사활동 오셨네요 내가 하고 활동 많이 하십니다 소리끝? 이제 여기에 외국인분들이 한국어가 사출이니까 도움이 필요하고 있는 거에요. 그냥 이거 봉사활동 하시는 거죠? 돈을 받는 게 아니고요.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저희는 5년 됐습니다. 5년째 봉사하고 계십니다. 통역이 저희는 돈 주고도 오히려 써야 될 정도로 필요한 곳인데 자원봉사를 직접 와주시니까 저희 사무소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죠. 그러니까 양주 포천 저 동네를 다 소아기 씨가 담당하는 거 아니야. 엄청 화려한 곳이네요. 네. 거기 행사할 때 방글라데시 전통 의상이요. 행사? 네. 소아기 씨가 또 저걸 입으면 또 와. 예쁘다. 이야. 사이즈가 맞던가요? 저거 지금 안 맞죠. 안 맞죠 저게. 오랜만에 입은 거면. 지금 인신하고 있으니까. 왕관. 자라도 묶음입니다. 핑크 색깔 좋아하죠? 네. 핑크 컨즈. 예쁘다. 여기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더 잘 어울릴까요?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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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새는 핑크색이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? 응. 너는 어떤 게 마음에 드는데? 골라주세요. 골라줘요? 잘 모르겠어요. 아이 생각은 왼쪽 핑크 가면. 나도 핑크요. 나도 핑크. 그러면은. 이거를. 이거를 드는 게 나을 거야. 내는 게 나을 거야. 진짜 여자라 여자. 나는 저거 크로스로 맸으면 좋겠어. 그렇지. 잘 통했다. 귀여워. 귀여워. 아이 귀여워라. 어딜 날씨가 좋은가. 시민의 날 축제. 재미있겠다. 요즘에 또 축제가 많죠. 축하드립니다. 날씨가 좋으니까. 그래도 또 축제가 많습니다. 재밌겠다. 사물놀이를 제가 처음으로 진짜로 직접 본 게 처음이었어요. 재밌었죠? 네. 진짜 재밌었어요. 더 큰 고천, 더 큰 행복을 함께 이끌어 가실 우리 시민분들을 모시겠습니다. 소학이 님. 여기에 나와셨어요? 호천시민의 날 축제에 무대 위로 올라간다고요? 제가 이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아, 진짜? 놀랐어요? 너무 좋았죠? 저희 엄마. 저기 있어요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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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 엄마 나와. 엄마. 엄마. 파이팅. 호천시에서 잊지 않고 있었네. 그러니까요. 공사활동 하고 계신 거를. 당연하죠. 지금 버튼 위에 손을 올려주시고요. 시장님 옆에 섰어. 버튼 누르기. 이때, 이때 엄마가 대표였다는 게 정말 신기했었어요. 너무 잘할 수 없겠네요. 잘할 수 없겠네요. 뭐랬죠? 뭐랬죠? 나도 잘했어. 폭죽을 눌렀어. 네. 멋지다. 우와. 진짜 인싸다. 멋지네, 인싸야. 우와. 우와. 포천시에서. 얼마나 사랑스러울까. 아, 엄마가. 우리 엄마 짱. 이뻤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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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이뻤어? 네. 잘했어요. 아까 갔다 왔어. 아, 나 잘해. 안녕. 우리 포천시 저기 외국인 주민 대표로 올라가신 건 아시죠? 여성가족과에서 만장일치로 소화기 씨를 여기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. 만장일치래요? 여기 포천에 있는 자국민을 위해서 굳은 일도 마주하지 않고 도와주거든요. 그리고 우리 코로나 예방접종 때 저희 포천시를 위해서 무료 통역도 해주시고요. 하시는 일이 엄청 많으세요. 소화기 제가. 아이고야. 좋은 일도 하셨구나. 진짜. 의료봉사도 하시고. 진짜. 응.